장기 미집행 공원의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가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대전고법 행정 1부는 매봉파크 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한수용결정,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이는 공원을 온전히 보존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큰 만큼 자연환경훼손과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개발을 막은 대전시 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로 앞서 사업자 이익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